몰라서 묻는 거야?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야? 선물이에요. 어, 도전히. 환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. 다시는 나한테 주제 넘는 충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. 한도제치를 인수하겠다고? 우리 대형을 기어이 무릎 꿇고 싶어서. 대형에 한도제치를 뺏기게 가면! 대형 그룹에 돈을 댄 사람, 순양가 사람 아닙니까? 장자승계. 지금 뭐 조선시대가 아니고? 아버지한테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고.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. 내한테 반 니들은 왜이든 용서한 적이 없다.